오늘 낮 12시 38분쯤 경기 안성시 도기동의 한 물품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인근에 있는 연면적 765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불교용품 판매점 건물 2개 둔과 천막 형태의 창고로 번지면서 내부에 있던 물품과 건물을 태우고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화재 당시 판매점 내부에 있던 매장 관계자 8명은 재빨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서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의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.